빈박한 승부에서 마지막 이 승부를 가를 그런 게임 트위스터 게임 방금 나왔죠 트위스터 게임입니다 트위스터 게임 뭐죠?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임인데요 트위스터 이 게임이 정말 대단한 게임입니다 각 팀당 두 명씩 지정된 동그라미 두 개에 각자 양발을 올리고 시작해야 해요 이 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남 멤버가 번갈아서 판을 돌려서 결과를 외치는 내면 동시에 해당하는 컬러의 손이나 혹은 발을 동물처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외치면 5초 안에 올려야 되는 그런 바로 동물적인 게임이고요 손발을 제외한 신체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타가 마지막에 나는 1인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총 4명이서 한 게임인가요? 음 그렇죠 4명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하나에 신체부위 한 번만 올릴 수 있고요 동시에 두 사람이 올릴 경우 제가 판단해서 늦게 올리신 분을 다른 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프트 팀이 협찬하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트위스터입니다 저게 진정인가요? 네 살다 살다 내가 이 엄청난 비닐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게임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 이거를 선물로 사실 정말 뭐가 더 나은지 참 생각하기 힘드네요 스탠드와 트위스터 게임 스탠드와 트위스터 게임 뭐가 더 나은지 아무튼 다 아니랄까봐 일단 일단 정말 저기 뒤에 정수 2집 컴백 저 찝찝하고 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네 저 재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깨져가지고 지금 아 저 번호로 뭡니까 저거 테이프 붙이는 거 뭡니까 테이프 붙이는 거 아 이거 떼집니다 이거 아 정말 자 자 혹시 그 누가 게임 할지 좋아하셨죠 네 두 명씩이 나가시고 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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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형? 남았어? 마이크 좀 하세요. 네. 마이크를 포기했지만 동그라미 아까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다 같이 배우던 동그라미 안 돼! 안 돼! 네, 배웠습니다. 껍데기는 가! 세대 차이인가?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이거 바닥에 놓고 돌려야 돼요. 맞아 맞아. 중심이 아, 역시 방송을 알아요. 제가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하고 넘겨주세요. 중앙에 두죠, 이렇게. 역시 똑똑합니다. 자, 돌려볼게요 먼저. 누가부터 돌려볼까요? 발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발 아직 안 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돌려주세요! 그렇게 세게 돌려도 되고 아니면 살살 돌려도 됩니다. 제발! 왼쪽 발을 초록색에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부위에 이게 왼쪽 발이에요. 네, 왼쪽 발에 올려주세요. 아, 저희도요? 다 똑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돌려주세요. 아, 지민씨?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는 모를거라고. 자, 돌려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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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자, 1대1입니다. 이거 1기토조어. 자, 전국 대 7. 네. 저희 얼굴은 거의 관우에요. 네, 저 얼굴은 거의 관우에요. 지금. 자, 맞아요. 1기토입니다. 1기토. 자! 어! 잠깐만요. 이게 레프트 팀 오른손 발 중 하나 떼게요. 아! 발을 떼주시면 됩니다. 발을 떼어요. 아니, 손 떼어요. 손을 떼어요. 갑니다. 미안하다. 진짜 똥손이다, 지민이. 지민이가 있었으실까요? 어? 자, 레프트 푸트 빨간색입니다. 왼발은 빨간색 입니다. 아, 이거 발 치러야 되나요? 어, 이거. 자, 본의 아니게. 아, 이거 발 치러야 되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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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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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격적아닌 이거? 어! 아니, 나 했잖아, 전. 아! 이거 라이트 팀이 좋은데, 저. 아니, 아니, 아니. 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른, 오른. 오른손발 중 하나 떼기 오른손발 중 하나 떼기 못때면 탈락입니다 더 힘든거 아니야 갑니다 손발 떼야되는데 바닥에서 떼야되 사람 죽일리겠어요 올림포타일까? 아까부터 그랬잖아 발은 원래 땅을 지니고있는 영장입니다 영장입니다 레프트풋 빨간색 레프트풋 빨간색 정국이가 역시 지민씨 과연 얼만큼의 똥손을 보여줄지 떼가 됩니다 똥인가요? 자 레프트핵 파란색 왼손을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잠시만요 정국이는 발을 떼고 있는데 왜 발을 붙이고있죠? 원래 사람은 두 발을 딱 아니 아니 2mm로 떼있어요 떼여가 있습니다 어? 발은 안된답니다 여러분 진씨 발을 떼주세요 발도 안된답니다 어 떼고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약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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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퍼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퍼져 자 레프트핵 뭐야 이거 라이트팀 왼쪽 손발 중 하나 빼주세요 정국씨 왼쪽 손발도 하나 빼주세요 왼쪽 손발도 하나 빼고 왼쪽 손발 빨리 돌려줄게 자 지민씨 돌렸어요 레프트핵 노란색 레프트핵 노란색 레프트핵 노란색 어 편하다 진이형 앉았어요 거의 몇 장 왔어요 지금 자 라이트풋 노란색 오른발을 노란색에 가능한가요? 인정입니다 정말 인정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둘이 자 레프트핵 어 아니다 이게 보라색이다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주세요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주세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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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왼쪽 빨리하네 빨리한다 어 뭐야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자 갑니다 저 자세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어 잠깐만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어 너가 발 떼야되 빨리 떼 자 진이형 지금 위기죠 위기입니다 진이형 위기입니다 레프트핵 파란색 자 왼발에 파란색 올려주세요 어 흥미진진 하죠 어떻게 되나 어 라이트팀 왼쪽 손발 다시 하나 떼세요 아아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나오면 얘는 탈락입니다 그죠 그죠 쥐는거죠 아니 지금 왼쪽 손발이니까 왼쪽 손발이니까 왼쪽 손발이 좀 하시죠 알겠다 육감은 닮을까요 지금 진이형이 힘들어요 빨리 해줘야되요 자 라이트 앤 노란색 오른손을 노란색에 오른손을 노란색에 흥미진진 하자 흥미진진 하자 흥미진진 하자 자 진이형 왼쪽 손발이 자 진이형 왼쪽 손발이 자 진이형 왼쪽 손발이 떼세요 흥미진진 하자 진이형 거의 필라테스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흥흥흥흥 라이플 빨간색 자 왼쪽 손발이 nur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opinions 뭐에요? анд Atari 아니지 형 이해 좀 하시면 이 게임오żenie 힘들찬데 둘다 아직 강약자 안나오고있어요 어 프트 풋초록색 자 왼발이 초록색에 오오오오 노란색 자 라인풋 노란색 자 오른발에 노란색으로 자세야 뒷바래요 자세야 뒷바래요 오른손을 파란색으로 오른손을 파란색으로 갑니다 왼손을 파란색으로 정국이 다 붙였어요 빨리 진해할게요 좀 더 빠른 진해를 위해서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정국이 진짜 잘한다 이제 꼬였어 오른손을 초록색으로 동사하는거 아니야? 이쪽에 힘을 받는데 잠깐만 오른쪽 손발 하나 떼세요 오른쪽 손발 하나 떼세요 손이나 발 중에 하나 떼세요 갑니다 정국인가요? 정국씨 필리팔 어 잠깐만 레프트 팀 왼쪽 손발 중에 하나 떼세요 편하지 편하지 언제 끝나냐 자 왼발 노란색에 왼발 노란색에 너무 잘한거 아니야? 정국이 너무 잘해 오른발 초록색으로 너무 편하다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빨간색이 한번 나와야되죠 자 어 잠깐만 와이트 팀 오른발 손발 좀 하는데 오른발 하나 떼세요 형 이거 끝이 안날거 같아요 그냥 가야부로 끝낸거 어때요? 1분만 더 해보자 1분만 더 해보자 왼손 초록색으로 왼손 초록색으로 자 좋아요 아 초록색 기준과 무기했다 지민이 나 가리고 있어 어 미안하다 자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어 어 손 떼어 손 떼어 아니요 이게 끌린거잖아 야 이거 너무 힘들어 듣지도 않을거면서 왜 얘기할거야 진짜 미치겠다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자 레프트 엔드 빨간색 레프트 엔드 빨간색 아이고 끝나냐 이거 근데 볼만하네요 참 자 빨간색 끝나 이거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 야 약간 좀 꼴이 자 자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가능합니까? 왼발 초록색 가능합니까?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자 이제 끝이 날거 같죠? 아 화이팅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아 나는 왜 아 아 어 어 야 아파 다리 지낼거 같아 자 형 좀만 보세요 자 자 자 33분에 가입자 레프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아 아 아 자 왼손 빨간색 여러분 이 게임에 단점이네요 아 아 아 이 게임에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느낌을 아 아 자 라이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저미를 위해서 한번 발효 떼어볼까? 오 여유 어 야 이거 뭐 자 자 라이트 팀 파란색 손 파란색 손 떼세요 파란색 손 떼세요 아니 파란색 손을 떼세요 네 모르겠다 나도 헷갈린다 이제 가위바위보 할까? 자 왼손 노란색 왼손 노란색으로 갈 수 있나요? 왼손 노란색 아 가능하네 자 자 자 자 이제 끝내요 왼발 초록색으로 갔죠 아 자 가위바위보 하죠 자 이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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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펭팽하네요 펭팽해 정말 대단하다 해줘 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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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다 야 이거 정신쓰입니다 역시 헐드 역시 아 정의구현 이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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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럴거면 이럴거면 정의구현 정의구현 3초간 남았네요 네 자 야 진영 딱 없었네요 진영 혹시 소감 한번 어떠세요 진영씨 소감 한번 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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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선물 저희 팀의 금손이었던 정국이가 혹시 2분 아니겠습니까 ahlen 스포츠 스포츠 3 스포츠 4 5 5 4 5 5 6